Who the fuck are you? 일해, 수목금토, 월화수 난 뭘 할 줄 알고 네가 나한테 예상이 된다고 말했네 랩은 재미없대 근데 그건 존나 웃기는 shit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난 중심을 지 지금 잡고서는 계속 가는 거지 움직이지 나는 움직이지 This that movement shit 꺼지지 않은 초심 넌 굳어지니까 나처럼 절대로 못해봐 못해봐 힙합의 송대관 아니 누구냐고 하면 나고 내가 꼰대다 너는 가라 노래방 네가 뜬다고 그럼 나 장을 찢어볼게 나의 손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에서 널 성공해 때문에 그리고 넌 절대 못 성공해 이런 랩 너무나도 쉬워 그리고 치워 시원하게 뽀뽀해 마이크폰에다가 그냥 난 랩하고 보여줘 내 vibe 이런 단어가 너무나도 질려가 그래서 나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 그리고서는 하루를 살지 하루를 살지 그리고 계속 가지 어떤 마음들과 그것들을 또 사진으로 간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존나 변해왔지 사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단건 거짓말 알고 있었어 나는 너무나 아픈 나의 머리만 꽉 싸매고 계속 람 하나만 계속 찾아댔고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거 어쩔 수 없어 누군 거기서 바보 됐어 바보 됐어 약도 먹고 존나 출비해진 정신을 못 잡아서 결국에는 콜로 한 끼 점심 나는 건강하고 싶었지 그래서 작업실은 실험실 Check my history Check my history 나는 여기서 정신을 깨워줄게 마치 편의점에서 사는 컨디션 없어 정신병 어쩌면 모두 정신병이 있지 나만 조종할 뿐 모두 정신병이 있지 나만 조종할 뿐 조종 못하는 너는 모형 한 선처럼 그냥 존나 모델 뿐 보여주기 씩 밖에 안된다면 그건 존나 문제가 있다네 그니까 나는 다시 꺼내 나의 심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관련해서 난 보여주고 싶어 그랬어 또 보여줬지만 이 밤이 너무나 길어 이젠 이 차례야 빨리 네 얘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지만 벌써 떨어졌지 어떤 기름에서 우린 갓길에 차를 존나 두고 팔당됨을 한 번씩 두어본 봄에서 우린 계속 생각해 그 아래 숨어 동료들은 숨었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쳤지 어땠냐 병신아 팀이 나와 역시 성공했어 넌 잘될 줄 알았대 개소리 그만하고선 빨리 가서 빨랑대 너의 해가리 난 딱밤을 날려 딱밤을 날려 이건 쿤디 판다의 반경 나를 반겨 아니면 너는 계속 쓰기지 색안경 객관적으로 봤을때 난 너무 랩을 잘혀 나의 혀 너무나도 꼬부랑 비싼 안하고 노느라 손바닥 고그라드는 새끼들 잡아먹는 코브라 다 깠어 오늘 난 포근함을 주기위해서 보금자를 다시 한번 바꾸는 래퍼 뭐지? 이건 마치 이건 마치 멋지 메리 마치 멋지 메리 마치 이건 마치 스웨이 쇼 free stop shit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이봐지 하는거지 B.I.P. and this hiphop scene 니가 모른다면 좀 잡아봐 너 실마리 난 꼬리가 긴 새끼들이 싫어 그래서 난 또 람들은 치워 그리고 시원하게 또 차지 그래 난 쇼미도 머리는 시험 같았지만 창원급제 해버린 거지 난 발전을 해 니가 모른다고 하면 너의 문제 니가 모른다고 하면 너의 문제 나 시에 이런 말 이제 그만하고 랩해 그래 난 람마포 계속해서 난 맘잡고 너희들의 맘작품들은 전부 다 바꿔버려 랩어 그래 말했잖아 이건 개버릇 섹시해 마시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 해설물 같은 랩퍼들 전부 다 치워 난 이런 말 하면서 난 다시 싸워 수많은 키워 들과 그리고 나의 멘탈을 키워 이런거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나 박자가 너무나 느려 박자가 너무나 느려 박자가 느리고 난 그냥 부져 병식 같은 랩퍼들은 맑고 불을 뺏어 그리고 다시 하지 매번 그래 나를 백점 해 백점 근데 니가 왜 해 채점 너는 평가를 못하는 랩퍼 랩퍼 아마추어 레슨 받아라 넌 할 자격이 없단다 shit oh shit oh shit oh shit 안할래 내 친구들 원래 다 그렇지 할 말이 없지 그래도 할 말이 없지만 뱉어 줄 람을 넣지 그리고 다 구겨넣고선 다시한번 랩을 계속 까지 오랜만에 프리스타 하려고 했더니 아마도 조금 달라진 행선지 때문일까 요즘 많이 안했었지 그리고 지금 박자를 존나게 절었지 하지만 개쩔지 왜냐면 KP 나는 버터프리 된 캐터피 같은 거니까 나를 최종 진화형 으로 보면 좋겠어 샤라토 싱하영 너넨 굴따리에서 처음 왔고 와서 울어 난 그냥 여기서 존나 진짜처럼 굴어 그래서 꿇었던 적도 있지만 이제 난 숙여 숙연해지는 이 힙합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 물론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괜찮아 왜냐면 이까지 온 것도 존나 대단해 이삿짐도 참 많이 싸왔어 진짜 힘들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일단 미끄러지듯이 람을 타면 모두가 놀라 그니까 모두가 놀라고 난 그냥 여기에서 람을 찾고 람을 찾고 계속 탁구 치듯이 하고 flow는 카놀라유처럼 존나게 미끄러워 미끄러워 힘들어서 그만두는 친구들을 보면 나도 힘들어 그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줘 라이미야 나와 하지만 괜찮아 왜냐면 나 박자 탈 땐 존나 I'm master of this fucking ceremony master of the ceremony that's an mc 터지고 싶을 때 터져 like pepsi와 mentos coca-cola ㅈ가 뭘 봐 너는 통까스 목살 너는 통파육처럼 내가 먹는 거 먹는 거 엎었어 아 이웃 가게 하려고 하니까 졸나 안되네 ㅅ ㅅ ㅅ ㅅ ㅅ ㅅ